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요단맹이 추가로 제주도는 이 확진자 요단맹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유전자 분석에서 몬딱 영국발 알파베니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진 고람시다. 이 사람털 중엔 제주시 일가족, 직장피료협 모임 확진자가 포함되어이신 뒤 이 집단 안에서 베니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30시맹이오다. 경헌디 제주도는 너문덜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28명 가운데 소 11.2%인 135명이 베니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이에 또른 연쇄감염으로 추정하는 것 닮읍디다. 오는 2023년 울리는 제28차 유엔기후배나협약 당사국 총회를 제주의 유치허기위원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다. 지난 3일 발족한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제주는 재생에너지광 전기차 보급 등 탄소중립이랜헌은 글로벌 목표의 진로 가차원 디랭고로몽 제주가 제28차 기후배나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게 됨인 제주를 혼차원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랭 강조하였으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제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하간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시지 넘어 제주가 최종 개최주의가 될 수 쉽게 유치에 적극 노력허켄고라수다. 유엔기후배나협약 당사국 총회는 197밧디 나라 2만여 명이 참석하는 기후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2023년 한국 유치 목표를 발표함에 돌랑 제주를 포함한 전남광,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다. 강정마을광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요후루기 상생화합을 공동선언하여 신디양 후속 조치인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무산되었으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상생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허였어다. 무상고허인 우원터리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기 전이 동의안을 모녀 처리해서 허는 뒤 절차가 잘못되어진 질타허연마심, 강정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조성과 관련 허용도 2025년 고장 매년 50억 원석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이성 향후 재정상황의 똘랑 재원조달이 애려울 수 시지 넘어 보류 의견을 낸 거 마심게.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관 관련 허용 사업자광 전모술 이장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제주지검은 사업회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동물테마파크 대표광 사내이사, 경호곡 전모술 이장 등 심행을 배임 등의 혐의로 너문덜 28일 불구속 기소허여수다. 검찰의 돌름인 이사람털은 모술레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허개꾸리, 펜이를 봐도련하는 취지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너문내 소월고장 2,7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암수다.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끊어지질 안혐죄는 혐의로 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소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기관을 운영하여 너문덜 고장 42맹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요손맹은 구속허수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2억 소천여만 원을 압수하여 신디양, 이 돈은 몬딱 피해자들 신딜에 환수조치 헐거린 구람수다. 제주사회의 공분을 산한 어린이집 상습원화폭행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었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김연경 판사는 너문내 11월부터 지난 2월 고장 근무지인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화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헌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사 5명에 대한 책 공판을 열하수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허멍도 상습성의 대허형은 부인허거나 교육 목적의 행위라나 쨘 주장허여 쨘구람수다. 법원은 다음 떨구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하였수다. 굴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에 있는 도구인 굴레라든가 구르바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굴레라고 말씀해주신 분은 제주어 굴레와 표준어 굴레를 동음어로 인식한 결과입니다. 제주어 굴레는 표준어 잎 또는 아가리에 해당합니다. 굴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밥 불에 쌓은 굴레 고독 담아라. 밥 상추에 쌓아서 입안 가득 담아라라든가 아니면 굴레 고독 물어 말 못해라. 입안 가득 물어서 말을 못하더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굴레가 심심한데 간식이나 사 먹을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아 굴레가 심심한데 간식이나 먹을까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굴레가 심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주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름에 제주에서 입는 옷이 있나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났기 때문에 땀이 붓지 않는 갈 옷을 즐겨 입는 바라든가 아니면 시원한 산배로 만든 옷을 즐겨 입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를 촛는 관광객이 늘어신 뒤도 경기에 양극화는 지속되엄 쨍고람수다.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제주경제현안광 지속성장방안 보고서의 돌름인 요조금 관광객이 급증허멍 제주경제지표가 개선되엄 주만 전세버스업광 여행업, 중소숙박업 등의 애려움은 지속되는 것 닮으우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백신인증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비대면 거래광 공동배송 시스템을 강화하여서 헐거랜고람수다. 올리봄은 넘이 더 왔지양. 이번 제주지역의 봄철 평균기온은 60년 만이 진로 높아진 거람수다.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봄철 기상특성 분석을 본한 지난 3월에서 5월 고장 평균기온은 15.5도로 팽년 14도보다 막 높은 게 맞심. 이추루컨 높은 기온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61년 후제 진로 높은 거래 냅수다. 기상청은 올봄이 제주가 더운 건 북극의 써넘한 공기가 한반도 고장 노려오지 못한 채 가두아지고 라니냐 현상으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어 분한 경험거랭고람수다. 제주시 지역 농민 열맹중 니맹골로 올리노지감귤의 고장이 너무네보담 줄어째 고람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돌름인 표본조사 농가 중 소십소점 8%가 너무네보담 고장이 덜 피었지 않음수다. 반면에 너무네보담 고장이 하영 피어 고랜 응답헌 농가는 8%다. 고장이 호솔만 핀 건 해거리 현상 따문인디양 이치룩한 결과가 올리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카부된 걱정이오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호크다. 페난들러십사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